아 네네 가시지요 다 됐습니다 아 네네 오우 어 렛 아 렛 아 설마 튕기는거 아니야? 아 아 저 튕겼습니다 헐 가졌구나 이거 마지막 날이라 했어도 없다 또 한수 어딜까요 왼쪽 왼쪽 큰일 났는데 이거 5인 될라나 1패 운에 약간 달렸다 1패 운에 약간 달렸다 아 네네 하드는 아쉽지만 노멀이라도 깨는걸로 마무리를 해야되겠군요 아쉽습니다 아깝다 1분만 더 있었어도 깼는데 30초만 아 깨틱은 아닌거같죠 아 시원시원하네 근데 어째 2패 오늘은 시간 그렇게 많이 오래 안걸린거 같구나 1패가 오히려 뭐 길게 들어온느낌 아 아 아 아 아 아 저요 하하하하 일도 없습니다 태도받았어도 어차피 방금 까졌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목 개빡치네 이거 아 아 잠목이 하도보다 세가지고 예 잘 안 죽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노멀 좋았습니다 아 흐흐흫 흐흐흨 흐흥 흐흐흠 흐흥 원치님은 대타오신거죠? 아 그렇죠 아 저도 지금 파인드 나왔어요 팥을 하나 짜고 있어가지고 그럼 더욱 아쉽겠네 그럼게 그러게요 소환수 소환수 사람 예전에 노말을 놓칠 때 하는 것 같긴 했다 나 도핑 없이 하니까 나 회전에도 열심히 했는데 나하고 아 밑에 떨어져데도 있어 아 새롭지 아 진짜 가끔 노말 오면 밑에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안 떨어지려고 노력해요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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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쩜 피 다 깠는데 나 아까부터 계속 안 쓰고 있었는데 나 하나 썼는데 1패에서 저희 오르골도 먼치님이 까게 합시다 아 저 아잉이 났습니다 아 그냥 내가 보안수 어? 피 그냥 다 까버리나? 네 용감하게 깔 줄 알았는데 아 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지었지요 나이스 레이저로 뭐야 이거 레이저 나오고 있는데 아... 피는 응 안타네 피 날래가 화려한대 미 diminished 좀 뭐가 때린거에요 모차스킨디ume 아 저도 오차 서펜토를 키고 있었습니다 아 저도 디베이션 쓰고 있었어요 아 이런게 있었군요 아 상상도 못했으면 깜짝 놀랐네 와 근데 소주 하나 먹었네 나도 하나 나왔다